지금 미분양이 있는 대구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한데 그럼 미분양 지역에 있는 지방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수도권 여쭤봤는데 지방 부동산은 또 어차피 그것도 뭐 사이클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그 지금 시기를 겪고 있다 한 번도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사이클로 봐서는 이제 지방에서 먼저 반응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좀 회복하기에는 지난 사이클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그렇게 뭐 미분양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 미분양 앞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대거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고 관련 사람들이 위축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싶을 때 지방에서는 안 돼요 결국은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완전히 이제 그 공포감이 자리 잡을 때 그때 이제 조탁법이 발언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뭐 내가 봐서는 지방 부동산은 좀 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심리가 지금 뭐 아직까지 심리가 살아 있잖아요 심리가 아직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는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깨져야 된다니까 처참하게 이제 다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 한 상반기 가격 그 정도는 한번 왔다 갔는데 2022년도 말에 한번 왔다 갔는데 그 가격까지 오면은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한번 뛰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격 한번 찍을 거로 보세요? 2022년도에 이미 한번 찍었잖아요 다시? 다시 온다고 보죠 다시요? 그 정도까지? 그렇다고 저는 뭐 하락 논자는 아닌데 저보고 뭐 완전히 풍남논자라고 또 욕할까 싶어 그러는데 제가 풍남논자면은 제가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샀겠어요 사람들은 총선 이후에 좀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좀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총선 이후에 정시인들이 부동산 값에 신경 쓸 여력이 있습니까 이미 당선이 됐는데 버리는구나 우리를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부동산 정책은 곧 정치라고 정치다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을 끝났다에서도 이제 아파트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고 자기들이 있는 진보 정권을 찍지 않고 보수 정권을 찍는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집을 못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부동산 정책은 정치라는 것을 반드시 그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발언이나 행동들이 절대 우연으로 일어난 법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선거에 의한 표를 계산해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간판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야기가 부동산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무원 지지경이 한 20년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했습니다 무심했지만 부동산을 알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제 세상을 보는 일이 좀 달라졌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치인들이나 언론 여기에 어떤 끌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2020년 2021년도에 무슨 뭐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아파트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오른 게 아니라니까 이 아파트는 정확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왜 98년도 하고 2013년도에 조세특명제안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법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했느냐 이 말이지 그게 바로 밑바닥 꼭지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5년이라는 주기가 있다는 게 5년 이게 5년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98년도에 나온 것도 착공이 언제 된다 하면 대부분 다 착공이가 중공되는 게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2002년도 아파트들이 전부 다 2007년도에 전부 다 팔아라는 이야기였다고 이거 뭐 2013년도에 나오는 조특법은 마찬가지 2013년도에 착공이 들어갔단 말이야 2016년도에 중공이 됐고 그래서 법에서는 2021년도까지 팔아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든 거야 그냥 이게 저는 2013년도부터 2021년도로 보고 있었다니까 딱 정해져 있었네요 매도타임 매도타임을 보고 있었지 그래서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언론 뉴스에 반란기처럼 휘둘리지 말고 홀로 고독해야 된다 인생은 뭐 고해라 그러는데 고통고 괴로울고가 아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롭지 않은 걸 자꾸 말이야 남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외롭지 않으려고 자꾸 발버둥 치고 하지 마라 홀로 고독한 길을 가라 말이야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라 왜 그렇게 남하고 뭘 자꾸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같이 임장 가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립이 안 되는 거야 독립이 그러니까 남하고 뭔가를 자꾸 같이 하려고 그러고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동산 투자로 돈 못 벌어요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아싸리 옛날에 아주 부동산 침체기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 부동산 서울 부동산 침체기에 그 나왔던 책을 한번 보시라고 그때 나왔던 책이 있는가 저는 지금 하락기에 이런 책을 냈죠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조톡법이 나왔는 것도 누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부동산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 조톡법 뉴스 발표될 때 제일 먼저 이 조세특례제안법 99조 2항을 봤단 말이에요 법이 신설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그 심리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뭐 무슨 공급이 많다 그래가지고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심리에요 심리 심리다 심리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요? 어 생각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도대체 양도세 감면 아파트인지 안 그러면 주택수가 제외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남들이 그냥 오른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그냥 관광버스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사고 이거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이 영희 엄마가 가서 사는데 2천만원 올랐대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제 순희 엄마가 가서 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혼자서 하는 거지 남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결단을 내리고 고독하게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남하고 자꾸 휩쓸린다고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지면 그냥 부하내동하고 내동매매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뭔가 경쟁이 뒤처질까 싶어가지고 조화심을 내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심리에 굉장히 휩쓸림을 많이 당해요 휩쓸림을 그래서 또 사기도 당하고 자기 좀 어떤 소신과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민법 총칙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족 민법 총칙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어떤 그런 권리와 의무가 뭔지 이 민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라서 좀 금방지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못해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좀 하자 이게 무슨 뭐 나와가지고 뭐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공부가 부동산 진짜 기본 지식이에요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뭐 합격 불합격을 떠나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도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는 한번 보고 합격할 정도는 돼야 부동산 투자할 기본 자세가 돼 있다 아 공감합니다 그거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고 나면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확실히 틀려집니다 제 딸도 네 대학 안 가고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쳤어요 오 굉장히 과감한 선택 따님이 그걸 판단하신 거에요? 네 딸이 이제 이야기했죠 배불률 없는 해도 안 되는 건 영어수학 하지 말고 뭐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걸 하라 그랬지 영어수학도 하지도 안 한 거 뭐 한다고 고민이 엄청 하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 영어수학 학원선생이 전화와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저 집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때리치 하라 그랬지 그거 뭐 대도 안 한 거 영어수학도 해야 뭐하냐고 근데 어떻게 밥 먹다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 보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뭐 그때 또 1차 합격을 하더라고 고3 때 참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일 충격법이 먹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인생팔자가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 버렸죠 완전히 이쪽으로 그러면 방향이 네 그래가지고 뭐 대학 안 가고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어디 저 지금 취직했어요 공인중개사 정상적으로 첫째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뭐 꼭 뭐 무슨 시험을 치고 이런 공부가 아니고 네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전에 과연 이 부동산이 어떠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왜 저런 그 발표를 하고 언론에 왜 저런 뉴스가 나오는지 이 관련 근거 법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뭐 지식산업센터든 생활용 숙박시 센터든 뭐 아파트용 공장이든 네 왜 아파트용 공장을 왜 지산으로 이름을 바꿨겠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용 공장을 왜 지산으로 왜 이름을 바꿨겠냐고 왜 바꾼거죠 그거 팔아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되게 멋있게 바꿨어요 이름으로 네 팔아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꾼거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뭐냐 하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워요 매도가 어렵다는 걸 분명히 그 아셔야 돼요 이 매도가 어렵다는 것만 아시면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다 소나기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사면서 과연 내가 이걸 사면은 몇 년 뒤에 얼마에 팔겠다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은 부동산은 매도가 어렵다는 걸 무조건 그걸 명심을 해야 된다 매수는 뭐 매수는 뭐 기술이고 뭐 매도는 뭐 예술이라 그랬는데 네 내가 봐서는 매수는 예술이고 매도는 예도다 도의 경지에 일어나야 된다 아 예도 네 예도다 예도 인생의 어떤 도를 닦는 경지에 도에 이르는 경지에 일어서야만이 이제 매도의 경지를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비우고 매도할 때는 어깨에서 팔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깨에서 팔고 그걸 꼭지점에서 기어이 그냥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안 팔린다고 직장생활이 최선인 줄 알고 참 열심히 했죠 뭐 속도만 해가지고 추세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추세도 해보고 승인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직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직장의 어떤 뒷배로 내가 살아왔다 나중에 이제 승진에 누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직으로 물려나면서 그때 이제 좀 아 이게 이게 조직이라는 어떤 그 명함으로 내가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 뭐 조직이나 아마 회사원 뭐 회사원으로 사시면 너무 회사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냥 뭐 월급 받는 것만큼 아세요 회사나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네 그 자기 회사원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는 회사 조직은 없어요 저희 나이 또는 50대 후반 이 나이 때는 60년대 생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586이라 그래요 옛날에 386이라 그러는데 네 우리 나이 때는 전부 다 이제 조직에 충성하고 말 그대로 이제 아침에 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에 별 보고 퇴근하는 게 그게 뭐 일상생활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나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나오기 전에 한 3년 정도의 이제 틈이 좀 있었고 그때 이제 이미 그걸 가지고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제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뒤늦게 좀 이제 눈을 좀 뜬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좀 했고 부동산을 판 것은 퇴직해서 다 팔았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 퇴직을 했으니까 2019년 사실은 뭐 12월 31일이죠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사실상 퇴직을 했으니까 네 뭐 부동산 매도한 거는 어떻게 퇴직하고 다 팔았어요